네 돌려주세요 어 대박 뭐야 2등 나왔어요 세상에 어 아니 그러니까 3등이 안 찼네요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네 저희 오늘 이거 처음 게시했어요 팍 돌려보세요 두근두근두근 오 오 오 모조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올 때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어요 재재판과 인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중시장 공평 부대가 나면서 둘째 인화 채색하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좀 한번 만 더 메일 주세요. 매일 주사해. 매일 주사해. 안녕하세요. 상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요. 어? 스티커 나오셨어요. 스티커가 여기서부터 이 앞에, 밑에까지 해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다 틀까요? 어, 스티커 또 나왔네. 스티커 이쪽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세요. 네. 이런 모든 분들 꼭 많이 드시면 돼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follow 있어요. H가 뭐죠? 스티커 두 장 골라가시면 돼요. 저기서 영상은 안 돼요 제가 눈에 띄는 상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같이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띄는 거 같지? 보둥이만 나와 그랬어 아이차 오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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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부드러워! 과연! 해지콘 뽑으셔서 4등! 빵냥이들! 상아리 골라서 데려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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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확인해주세요! 네! 동네모지!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